랭크 폰테인 현재 게임을 저장할 수가 없다?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? 와 뭐야 이제 여기서 저장이 되네 오 뭐야 이게 랭크 폰테인을 찾아라 야 쟤 뭐야 보스야? 저기로 꽂으라고 가서 뭐야 어떻게 해야 되나 와 왜 왜 이 날로 관자 이랜식으로? 아 이랜식으로 하는거야? 아 이랜식으로? 자! 뭐야 이래? 사시간만 요 하하 모잠 문스 문스 너의 인생은? 그 생활을 생각했었지? 그는 내가 꿈을 했었고 그는 내 입에 탈출했었지 너의 인생은? 가족들! 나의 인생은? 와아 엔딩인가 이제? 와 끝났네 근데 이게 최종보스가 왜 이렇게 싱겁냐? 주.. 너가 이 도움을 드렸는데 파쇄수류탄을 겁나 쏘니까 겁나 쏘고 주사 추출하고 주사기 찌르고 파쇄수류탄 쏘고 너희들이 이건 거대요 뭐 하소서 뭐 하 publications? que 내가 수 mia에게 걸까? 너희들에 살았죠 너희들에 대해 너희들에 대한 것이자 그 하나가 잔아는ذora 기회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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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를 만나뵙 기회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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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마지막으로, 당신의 반응이 무엇이었지? 당신은 아직도 말했지만, 저는 가족을 알고 계시네요. 여자애들 구해주고 평생 죽을때까지 함께했다 뭐 이런거구만 끝났네 대장정을 막을 내렸네요 이제 폴아웃4 가자 다음 영상 올라갈게임은 폴아웃4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도 올라갈거고 이제 그렇게 할게요 그럼요